안녕 띡기 띡기 수빈 발사무연 한두 번 해본 상식인데? 귀여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밥 참 맛있는 집의 돼지국밥이랑 병천육수인데 그리고 김치왕만두 가져왔어요. 밥이랑 깍두기랑 같이 먹어볼게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맛있다. 와우. 맛있다. 아줌. umaIT. 맛있다. 매운 고추를 먹었다. 매운 고추를 먹었다. 매운 고추를 먹었다. 맛있다. 아프다. 맛있다. 고추와 고추와 고추. 고추와 고추와 고추.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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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꿀다. 매운 고추, 국물,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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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마늘, 고추. 맛있다. 고추냉이. 고추냉이. 고추냉이를 먹어야겠다. 고추냉이를 먹어야겠다. 맛있다. 맛있다. 와우. 죽을때. 진짜로.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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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운 고추와 고추를 준비한다. 맛있다. 고추를 준비한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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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은 국밥 참 맛있는 집의 돼지국밥이랑 병천육수인데 그리고 김치형만두까지 먹어봤는데요. 국밥이 잡내가 하나도 없고요. 깔끔하고 깊은 맛이 났어요. 순대랑 만두도 속이 꽉 차있고 너무 촉촉해서 전국 각지 로드샵이나 배달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국밥 좋아하시면 꼭 드셔보세요. 맛있다. 그럼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